Hi everyone, this is Kelly 어제 표현 살짝 복습해보고 넘어갈까요? 애기가 자랄 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짜잔! There, 자, 됐지? There,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표현은 제가 보내드리는 Modern Family 제1화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건데 다들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놀랐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She's way older than you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Way는 이렇게 한참 very, very, ver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문 보시면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It's way too short 치마가 너무 짧아요 It's way too short Life in Korea is way more fun in America 네, 미국 사는 것보다 훨씬 재밌대요 I feel way better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간단한 뜻이 있었어요 저랑 함께 하시면 미국 안 가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